영웅들이여, 광산이 곤을 열립니다. 잠시 후, 언헤드가 깨어납니다. 도끼 던져가지고 그거, 싸우세요. 아니요, 망치. 아, 그래요? 도끼는, 봐봐요. 어? 망치죠? 흐흫, 망치. 영웅들이여, 완벽한 전쟁, 하늘의 해군을 하자, 저에게 당했다. 싹쓸다. 어어? 흐흫. 안에 되게 많아요. 여기, 여기, 제 있는 쪽에 되게 많아요. 애들 되게 많으면 여기. 돌아서 합류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되게 많다고. 이쪽으로 가요, 우리? 이쪽으로 들어가. 네. 싸워라! 없애라! 아! 으흐흐. 야, 저 다 딸핀데. 아, 못 없앴다. 아, 못 없앴다. 아, 근데 뒷 덮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덮치면 될 것 같은데요. 덮치면 되겠다. 덮치면 되겠다. 덮치면 되겠다. 아,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피가 너무 많이 빠져있어요, 쟤네. 나의 콜램들이 돌아올 시간이 쓰였다. 잘했다. 아이고, 고마워. 다 비켜! 이 안테! 따고 투사까지 따야되나? 투사까지? 네, 투사까지. 따고 빠르게 공성. 공성까지. 공성까지. 공성, 그래서 골렘이 저기 지나올 때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미 지났네. 에. 뭐, 늦진 않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아이고, 호우! 뭐, 세가지... 콜랭. 모드, sıvr. 빨리들. 시작해볼까! 왕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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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타 미쳐서 이거. 예에에. 아이고, 스펙 accused. 속도가 빠른데 쟤네 특성을 선택해라 흐흫 근데 저희가 시위받 할 수 있어서 무조건 이익이거든요 이 싸움은 개파인데? 아 이거 진짜 개파이네 볼륨 끌고 오지 저 저 버려요 저 버려요 저 죽더라도 다 하시면 돼요 서둘러라 적이 액을 공격하고 원주를 돕고 들어가라 저주받은 자들이 기다린구나 아 이거 구렙이네 어떡하지 이거 먹으면 10렙 어? 잘못 들어갔어 어? 위이한 재발을 끌고 용기는 가상하루 마음을 당겨 아마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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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무슨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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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싸움은 멈추지않아 철치 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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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하고 다시 가자 옳지 우리 이거 그러면은 그거 하나 남겨놓고 그렇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 투사 먹었다 쟤 오메 지금 골렘이 나오면 우리가 오히려 안좋으니까 하나만 남길게요 이거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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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불평골레는 되게 약하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와 캠프 와 캠프 우리도 13렬 찍으면 특성 생기고 캐리건 캐리건 땄다 땄다 안돼 서리구리 짠 서리구리 다 마였어 서리구리 다 마였어 여기서 끝났네 아니 살 것 같은데요 한 50% 어 에 못 치겠다 물어 물어 어후 아 도망가는거 좀 봐 슬로우 걸면서 도망 이거 제인아 잡았다 안다 안다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 아 뭐야 이거 아 아 나 못 보겠어 아 나 이거 못 돌리겠어 우리 핵쪽으로 못 돌리겠다고 하면 아 옆으로 돌리면 다 터져 있을 것 같아 나 우리, 우리 편 시체랑 아따, 침묵하네? 아, 그니까 제이나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서스가 쉼날, 존나딘, 막 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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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네? 제이나 딱, 자르면 끝날 것 같다 일리단, 아 이거 어떻게 하냐 무째야 되냐 앞라인 붙어야되나? 안되잖아 제이나 물어야 아사스가 일리단 파주고 나만 들어가서 갱판 쳐요 나만 또 잔뜩 먹었네, 쟤네 쟤네 특성 또 16이라 다 먹었네 물어, 물어 아, 서리고리 진짜 미쳤다 으흐흠 헤이 하하 헤헤 쟤네 다 절로 봤어 도망갔다 해이 도망가야죠 흫 악 악 개같은거 이거 한잔해야겠네 누가 살거야 허리거리가 장난 아니네 불씽댕 찍지 불씽댕 찍지 그니까 우리 다 맞는걸 어떻게 알고 핵골레 담배 하나 좀 피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는 핵공격 한번 가자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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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의 콜레미 헉 오 엉덩망아 마사이 족장님 아아 족장님 적에게 당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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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골 서리골 서리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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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왜 아무도 안쓰지 그쪽에 그 가장자리랑 맞아요 중간에 중간에 안맞아요 서리골이 서리골이 하아 하아 근데 오르신거 아니에요 지금 등급이 아니 저 18급으로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영웅의 진패 꽤 올렸어 방금 아사스 그래서 이겼어 내가 무라딘이 무라딘이 아사스 이겼으면은 아사스 문제 좀 있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사스가 사이코패스 들어오면 또 한마디 팀이 지고 있는데 핵이 터질려고 하는데 담배를 피우러 갔어요 공감능력이 없어 그냥 슬픔이나 즐거움 남과 이거를 공유한다는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않아 슬프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슬프면 같이 슬퍼해야되는데 취할거에요 그냥 되게 무덤덤하게 이게 사이코패스거든 소시오패스고 사실 아사스도 누구도 말 안했는데 그냥 갑자기 아사스 아사스 다섯판도 안해봤을거야 아사스 아사스 원갓 투십 지금 제일 많이 한게 원갓 투십이거든요 그게 뭐에요? 뭡니까? 아누바라 하나 쓰랄 말필요 쓰랄로 한판 이길 때가 됐어요 근데 지금 저 사이코패스가 지금 골픽을 계속 해대가지고 아 근데 저 사이코패스가 지금 골픽을 계속 해대가지고 아 왜 피시방 보냈지 내가 근데 또 근데 또 근데 또 좀 놀라긴 했어요 피시방 왔다고 해서 처음하는 경우 한게 미친놈이야 진짜 미친놈이랄까 진짜 근데 만약에 쏠큐 돌렸잖아 미치하는 것만으로 같이 있으니까 같이 떨어져도 안심이란 뜻이야 이게 진정한 사이코패스 이게 진정한 사이코패스 담배를 항문으로 말아가지고 피시나 아 나 소한번 해볼까 소한번 해봤는데 흐흐흫 흐흐흐흫 하핰흐흐흫 아 이거 사이코패스도 전염되나 이거? 공기중으로 전염되요? 랜선 타고? 메르스 같은건가? 아 나도왜왜왜왜 소하고 싶지? 흐흫 소한번인가 했는데 으흐흫 아 죄송합니다 갔다왔습니다 저도 줄게 있거든요 선물 있으니까 빨리 큐 박아요 아 큐 박아 일단 박아 아 앉으셔도 돼요 앉으셔도 됩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누마라 가져가겠죠 어? 어? 아 블랙아트 악마니라 음 아 그럼 나 소 하고싶은데 그럼 소를 하시고 안 돼 뺏기면 안 돼 저쪽에 아누바라까지 가져가면 진짜 끔찍해 아누마서스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아누마서스 왕자를 미자야 이거 진짜 아누마서스 강 나온 것 같아요 아누마라 어 다찌님 픽 안하시는데 아누마라 아누마라 서리고리를 하죠 서리고리를요? 서리고리 서리고리 찍을게 캐리건이랑 자가라 그룹들이 있으면 서리고리를 찍거든요 풀스타트 항만 내서 많이 쓰는 캐리건 항만이라면 멍 어 와 틀리엘도 좋아해 아누마라 근데 진짜 아사스 좋은거 아닌가 근데 틀리엘도 좋아해 물로 들어오는거면은 서리고리네 이거 서리고리 서리고리 진짜 짹쓴이다 그러면은 아누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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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만 아누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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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건 캐리건 조금만 기다려라 온통 내 세상이 될 테니 트레임 캐리건 아 제가 아바트러 확인하려고 했는데 한 번만 찾겠습니다 아바툴을 안 해보셨죠 근데? 많이 하는거는 제가 많이 봤어요 또 역관절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시는 아바툴을 좀 많이 봤었죠 아니 근데 처음 하시는 경우 자꾸 하시려고 하는게 아 이게 PC방이라 다진 못하기 때문에 하스스톤 탈거 아바툴을 바꿔야지 미친놈이야 말 좀 하지마 아바툴가 근데 빠데에서는 엄청 좋아요 그쵸 그쵸 저도 아바툴으로 했었는데 영리가서는 두판 쓰고 안썼어요 안좋아요 영리에서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랩 매우 대신 이렇 자 이럴테니깐 로밍을 다닌대 로밍을 다니겠습니다 놀랍시다 뭔 말을 하고 미드도 찌르고 보트도 찌르고 싸워라 없애라 시야생각 시야생각 어? 말프리온이 바텀 왔네 보통 새가 가지않나 새? 네 어어 둘이 왔네 오 많이 먹었다 캐릭터 상자 살 것 같다 바텀은 포기할게요 상자 어? 새 올라갈 것 같아요 빨리 드시고 새 올라갔어요 아 새 안 올라갔다 내 곧 숨을 늦겨와라 미드 미드 여기 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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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트리온 올라갔어 아 안올라갔네 잡아 잡아 나이스 나이스 저거 쏘냐 한번 저거 따보죠 쏘냐 네 쏘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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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은 채우냐고 또 하나 미국 또 하나 이리와 일본 어 여깄다 어? 어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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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뺄려다가 합류가 우리 쪽이 더 빠를 것 같아서 우리 쪽이라 안 뺐지 이제 다 잡았어요 다 아 많아갔다 와 좋아 좋아 저거 잡아 잡아 아 너무 여기저기다 나이스 좋아 이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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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를 띄울라고 썼지 안 빼고 갓보기가 위로 오면서 내 길막을 하네 흐흐흐흐흐흐흐 아.. 인정 인정 인정했는데 왜 안 빼요 신이콘맥스러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인정하는데 왜 안 빼 아니 그게 엠했었어요 아까 어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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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갑니다 갑니다 얘네 오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래 상자까지 그냥 갈까요? 바텀 상자 먹었을걸요 지금 아아 아직 남은 것 같은데 자 키리언 잡혔다 소냐 나이스 좋고 좋고 3개 입금 3개 입금 투사먹죠 바텀 투사 이거 맞고 투사먹어 그래가 성사 어어어어어어 아이쿠 아깝다 아이쿠 아깝다 미드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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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봐주시고 네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아래로 내려갔다 우리 공이 저희 선 12가 됐나? 일단 1살라면 다 늦춰 네 쟤네 싸움 못 봐주니까 저 늦게요 어? 일리더 혼자 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 이대로 바텀 쭉 밀면 될 것 같아요 아 됐어 치킨 한번 따고 싶다 요새를 공격합시다 읏 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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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어 맞아봐 뒤에 쏘냐 막어 퀴 막어 퀴 막어 막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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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공성 공성 공성적 토스트 도망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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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자가 오네 지금 위상자만 다 같이 가서 아래상자 주고 위앤만 먹죠 위로도 오네 쟤네 올라가요 오우 저거 뭐야 아 위아래 다 뺏긴다 왜 이렇게 싸워 지금요? 지금 싸우지 말고 조금만 돈 저기 두개 지금 싸우면 궁극히 다있어 오 싸웁시다 싸웁시다 오케이 오케이 아 체이나 없네 체이나 없네 아 쏘는 것 같아 아 내가 저기 앞에 있었어 체이나 물렸다 사냥이네? 싸우면 안되는데 싸우면 안되는데 이 용룡 캠프를 정룡해야 한다 제니나가 내려가 우렁쌌다 일리라는 사냥 사냥 찍었어 저거 먹나? 뭐니? 여기 투사해서 기다리면 애들 올 것 같은데 여기 투사해서 기다리면 애들 올 것 같은데 여덟개 열개 열개 어? 어 말피 혼자다 말피 말피 혼자 아 여기 안에 다있어 아 여기 안에 다있어 쓰라 죽그럻게 미인 empath 일리다 아이고ал 피했다 흨 바텀 성체에 잘하셨습니다 5두가든 되잖아요? 다 죽어서? 네, 5두 가든 4두가든 4두가 아니라 뭐이든 다 되겠네요 저희도 또 입금 되잖아요. 저희도 또 입금 되잖아요. 상대편이 봤을 때 내 모습을 저랬습니다. 1,2단. 저 1,2단 캠프 도는 거 세 번 발견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로 넘어오세요. 안우님 오시면은. 안 되겠다. 여기서 때리자. 그래서 불타는 걸로. 아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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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벽했다. 이거 풍뎅이 어렵던데? 원래 아노비 딜 되게 잘 나. 말도 안 돼 그냥. 그 풍뎅이, 그 애기 풍뎅이가 때리는 게 존나 써가지고. 그쵸. 이게 그니까 그 애기 풍뎅이를 저는 너프하면 될 것 같거든요, 얘를? 지구가까지 쫓아와요, 그게. 그리고 유틸성이 너무 좋아. 스킬 다 맞아주고, 말해서 떨어뜨리고. 근데 딜도 존나 써. 그니까 딜을 좀 너프해야 할 것 같아, 체력이나. 체력을 좀 너프하면. 아니면 소환 시간 좀 줄여놓든가, 자동으로 없어지게. 말도 안 돼 그냥. 체력이 너무 말도 안 돼요. 다른 소화물보다 너무 세요. 그리고 오래, 오래 있어. 예, 너무 오래 있고. 아, 나도 좀 로그인하라고? 많아서서 나오는 히드라는 존나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데, 저거는 계속 살아있어, 계속. 저거. 예루니 그날 렙업하면 두 번 한 것 같아. 누구예요? 누구예요? 옆에 막 여자분이 막 말하는데? 피시방이요, 피시방. 어? 피시방 아줌마예요? 피시방이요. 공포예정은? 어. 바이킹강 나왔다. 활약한다. 바이킹 활약한다. 사이코패스 호우. 이륙 화가한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재투우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안옵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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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자 저사람이 제라토로 할텐데. 이거 할까? 하하하하 아니면은, 재인 할까? 하하하하 심판의 시간입니다.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될 것 같아. 하하하하 어우, 재인 할, 재인 할까? 하하하하 그대로 두께 써요. 하하하하 핵타스하네? 하하하하 해동시켜버리겠습니다. 서리고리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읽어봐야겠다. 스킬좀 읽어볼게요. 하하하하 저거 어디서 많이 듣던 대사 아니에요, 그거? 하하하하 1.5초 이상 서리고리를 만들고 하하하하 흰 옆 극 그뒤 사이코패스 이것이 메르스 그뒤 라 랜선을 타고 랜선을 타고 힐 하하하하 흐어 우리 이번엔 어디로 가려나?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은 추천 한번씩 해주시고 재미없게 보시는 분들은 즐겨찾기 한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공포의 정원은 그대를 따르겠노라 내가 자꾸 잘하는 사람을 힐러를 시키네 잘하는 사람이 힐러를 해야 잘되잖아 나의 증오는 끝이 없다 끝이 있지 말지 이상 야르탄바지 이것도 랜덤 그 닉네임인가 보다 싸울 시간이다 엘루니시여 우리에게 힘을 주소소 이곳 Sergey 팀의 소녀 이곳 그 것도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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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사원이요? 네 거기서 부쉬에 숨어가지고 5명 모여가지고 사원 먹으러 오는 저한테 성공으로 이닛이 열면은 그때는 진짜 쎄요 쓰라리 네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쓰라리 안 해가지고 하늘사원에서는 부쉬에 숨어가지고 성공으로 이닛이 연 다음에 벽에 밀치고 때리면은 10초 남았 소랑 할때 소가 이렇게 춤추면은 좀 삐져나온 애들 궁으로 좀 넣어주면 안되요? 하하하하 정성은 세개의 분류로 좀 소 궁으로 안으로 넣어주면 될거 같은데? 삐져나온애들 밀닦하고 다 놓구요 어이 거기 칼장수 칼장수 올라가요 내려가던가 여기있지마 칼장수 아 내려갈까요? 칼장수 2일 써요 2일 1-1-1 쓸라그리는데 아잇 오브제프 나오면 1-1-1 쇼핑 알겠습니다 좋은세각이예요 어 바이킹이 좀 재밌네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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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거기까지 상정보면 모든걸 계산대로 아이고 라인쩡 밀어넣고 물 마셔넣고 팝부터 되겠지 팝 저 뒤에서 엄청난 치는데? 제가 먹으면 먹을거 같은데요 먹자요 그러면 바이킹 이렇게 오브젝트 땄을 때 일일일 해주시면 좋아요 아 여기서 먹고 있을때요? 바이킹 이렇게 오브젝트 땄을 때 일일일 해주시면 좋아요 아 여기서 먹고 있을때요? 네 막 이런거 떴을때 맵마다 오구질수있잖아요 아아 어 죽겠다 헛 으응 길거리 으으흑 구자의 목숨을 우원합니다 으흐흑 저굴 시들 군면 아 살살 으흠 이거 투사 먹자. 네. 아이고. 0.5 됐어. 아래 그럼 아래 가줘야 돼. 자 아래 갈게. 너 아누비 상태가 좀 이상하죠? 올라간 도주기를 맨날 빼고 시작해. 웬만하면 잡기 힘든데. 적 투사 먹는다. 투사 한번 뒤쳐보죠. 아 투사 안먹나? 아. 아이고. 정신없다 이거. 아. 죄송합니다.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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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오니, 곧 그의 신문도 다시 일어나, 좋아. 걸음으로 써주지. 빛의 이름으로 이제 편을 쉬어. 저 투자 막아야돼. 그때라도 깼어요. 저희 바텀 쪽 공부 먹죠. 참 아름다운 밤이야. 특성을 선호해. 공, 공, 공. 간다, 간다, 간다. 적들을 거저드릴 시간이다. 너의 흰약품의 생기를 불어넣어라. 지국의 공포가 피어난다. 상대다운 것. 소세quim을 구입하는 수을 위해 작업하였다. 읽는 거 아름다운 것. 잘해야 되네요. 지국의 공포가 피어난다. 공포는 다 remote는? 길바가 타야되는데. 제가 탈까요? 저 탈께. 아, 제가 탈게. 하이킹 한번 때리고 타면 돼요. 하이킹 한 마리 데리고 타면 돼요. 네. 한마리만, 한마리만. 네. 아? 알라르 사냥이나 있고 뭐? 왜 사냥을 좋아하지? 행복하라구요! 어우 어우 힘들어 보이잖아 일리단 일리단 다 썼을게 다 썼을게 그냥 행복하라구요! 어? 어? 길바 길바 빼시고 이거 공성 캠프 좀 해주세요 네 세마리 모여가지고 어? 세마리 모일까요? 탑 탑 이거 승리하지 않아요? 모여가지고 일단 그 공성 먼저 오케오케 알겠습니다 어? 저 시앗 있단 말아봐 와아아으음 일기다 도 거 라 이 신 신 신 신 신 파이킹 한 마리다. 그 기지에 접근해서 W를 심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커트를 해버리네 얘가. 따라가주죠. 이거 켈타스 잡을 수 있겠는데. 켈타스 켈타스. 여기 위에 위에. 위에 봐주세요. 아 이거 숨을 죽였다. 미쳤다. 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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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죽겠다. 내가 살린다. 아깝다 아깝다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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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타임 Uzzi 자 그냥 잡았다 주문하면 던져 어깝다 호빈 티프 아니 여기 Embedded Som 찰칵 타임 ㄷㄷ 과탐 가자 네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 너무 많이 갔네 아 네 안되겠다 빼줘 신드라호다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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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을 지켜보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냥이네 Oh Oh There's a gun who nail her Hu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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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호텔 다 뺏어요 이거 뛰어 족사 안맞은 족사 안맞은 찬구마 오아 전멸은 그 못썼어 그 식물되서 식물되서 썼는데 전멸을 썼는데 뭐 뭔가 안됐어 아 그런가 아이고 괜히 탔다 또 타면 되죠 뭐 아 아깝다 보통 딱하면 실상 아 죄송 이러는데 어 죄송 아 죄송 제정신이 아닐까 죄송 죄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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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 queens